베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클라우스 슈밥은 다 아시죠? 세계 경제 포럼,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데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로 승승장구했죠 이번에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라는 이 개념은 작년 2020년 6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제였어요 실제로 이 책의 원서는 2020년 7월에 출판돼서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올해 2021년 2월에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왜 날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책이 지필된 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고 또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책 앞돌머리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에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의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가? 1929년의 대공황 같은 것인가? 그럼 9.11 테러 때 받은 심리적 충격과 비슷한가? 혹은 2003년의 사스나 2009년의 신종플루와 비슷한가? 아니면 2008년의 금융위기와 비슷한가? 클라우스 슈밥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파급력과 맞먹는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경제적인 여파는 현대사의 그 어떤 위기와도 비견될 수 없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요즘의 경제 회복 속도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이 없을 때 심각하게 코로나가 유행할 때 썼기 때문에 더욱 위기감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네 싶은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이 책에서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안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친 만큼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고 유연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기도 하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의 리셋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시적 차원의 리셋과 미시적 차원의 리셋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리셋입니다 거시적 차원의 리셋부터 소개해 볼게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상호의존성, 속도, 복잡성이라는 커다란 세 개의 힘이 얽혀 있는 가운데 다섯 가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환경적, 지정학적, 사회적, 기술적인 위기라는 다섯 가지 측면의 위기인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리셋해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경제적 리셋 먼저 경제적 리셋을 살펴볼게요 클라우스 슈밥은 가장 먼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치거나 극복하기 전까지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하고요 문제는 팬데믹 상황 내내 경제가 먼저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냐 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슈밥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경제를 살리는 걸 우선시한다면 경제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국민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는 정책만이 앞으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낮은 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예측합니다 일각에서는 낮은 성장이 아니라 제로 성장이나 아니면 역성장도 수용해야 하고 탈성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무척 악화시켰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저소득층, 노숙자 같은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사회 불안도 고조되었어요 비무장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죠 슈밥은 이런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도 불평등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얼마나 더 커질까요? 클라우스 슈밥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라면서 꽤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어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거대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열렬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팬데믹의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면서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니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어서 저는 잘 믿어지지 않는 듯해요 제 생각으로는 슈밥의 예측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셋 지정학적 리셋에서는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퇴보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퇴보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악화될 것이다 국가는 쇠퇴할 것이다 이 4가지입니다 코로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데요 대기오염이나 탄소 배출이 확 줄었죠 그래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세계는 분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최근 들어 국제기구나 조직들이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여타 국제사회의 관계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만약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힘을 발휘했다면 팬데믹에 맞서서 전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가능했겠지만 자국 우선주의, 우리나라 원절을 내세우는 바람에 팬데믹 확산을 더 저지하지 못했죠 특히 취약하고 가난한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고통, 불만, 굶주림을 겪으면서 폭력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클라우스 슈밥은 가장 분명한 도미노 효과로 부유한 국가로의 대규모 이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일리 있는 예측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건 요즘 하늘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청명한 하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환경 문제와 싸울 때 정반대 방향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합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정부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미뤄둘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 재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활용하게 될 거라는 것 사실 기후변화의 위협은 코로나의 위기보다는 느린 속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술적 리셋 이 파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파트인데요 팬데믹은 혁신을 가속화했죠 학교에 가는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고 회사에 가는 대신에 재택근무를 합니다 심지어 밥은 시켜 먹고 영화는 집에서 보고 있죠 이 파트에서 특별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코로나 접촉자를 감시하는 디지털 추적 솔루션인데요 싱가포르의 보건부에서는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앱을 만들었대요 이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2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앱 사용자와 접촉을 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전염 위험이 있을 때 앱이 경고를 해줄 수가 있죠 이때 이 정보를 보건부로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되지만 접촉자가 누구인지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만약 모두가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한다면 내가 감염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접촉했는지의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던가 기술 감시가 늘어날 거다라는 점인데요 기술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변화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시적 차원의 리셋 미시적 차원의 리셋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리셋에 영향을 받은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때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영국에서는 온라인 뱅킹 이용률이 10%에서 90%까지 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가 확 늘어났죠 그리고 앞으로는 ESG라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관련된 논의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업이 ESG를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만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동주의가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행동주의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액티비즘을 번역한 말이에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 가장 오래된 형태의 행동주의인 쟁의 행위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될 때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지만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훨씬 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었겠죠 그래서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을 하고 시위를 벌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블루 칼라의 행동주의 외에도 회사 내부에서의 행동주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재밌는 변화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했을 때 마우르기엔 교수와 다르게 예측한 부분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2030 축의 전환에서 마우르기엔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고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클라우스 슈밥은 사람들의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세계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원격 근무를 하는 젊은 세대는 굳이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 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이 발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재밌죠?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은 빅테크, 건강, 웰빙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산업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영업 방식을 시험하면서 민첩하게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리셋 이 개인적 차원의 리셋에서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죠 예를 들어 마스크나 선소독제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면 용납할 수 없어진다던가 또 정부 지원금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팬데믹 상황에서 더 취약한 상태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터져나온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폭력적 행동은 더욱 증가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과학이나 예술 분야, 문학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인물이 봉쇄된 상황 속에서 성과를 이뤄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정성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주위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 4명 중에 1명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대답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또 세계 각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대다수가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시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리셋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죠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보다 과거의 일을 그려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비관론에 빠지기도 쉽대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을 곱씹으면서 팬데믹 이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